안녕하세요 문단열 입니다. 영어강사 문단열 맞구요. 혹시라도 저를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 소개를 해보자면, 쑥스러운데, 검색해보시면 영어교재 75종을 출간했구요. English Cafe Media스를 포함한 정말 많은 영어 프로그램에서 재미있게 여러분들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오늘은 English Fly High를 소개해 드립니다. English Fly High는 바로 여러분을 위한 영어 온라인 동영상 프로그램입니다. 왜 그러냐? 세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번째, Fly High는 재미있어요. 재미있을 수 밖에 없어요. 어째서 그러냐구요? 리듬이 있고 음악이 있고 연기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왜? 리듬과 음악과 연기가 왜 필요하냐? 그 언어가 가지고 있는 그 느낌을 바로 확실하게 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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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느끼게 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재미를 붙이실 것을 확신합니다. 두번째입니다. Fly High는 아주 쉽습니다. 정말 영어에 기초가 없는 분들도 시작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왜? 그 프로그램 안에 하늘로 날아오르는 데서부터 해서 하늘로 날아올라서 완전히 공중에서 궤도에 들어갈 때까지 여러분의 영어를 철저히 따라가면서 체계적으로 여러분들을 이끌어주는 그런 프로그램이 바로 English Fly High입니다. 왕초보에서부터 중고급까지 English Fly High에서 충분히 여러분들은 영어의 하늘을 날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시작하시고 여러분의 영어가 하늘을 나는 모습을 저와 함께 목격하십시오! 영어의inha 수업의 비용 entirety 액장 ных 감사합니다.